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드릴에 휴지를 꼽아서 발상!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이렇게 휴지 비가 내리게 할건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 번 해볼게요. 먼저 드릴을 휴지 제일 안쪽 부분에 이렇게 꼽아둘게요. 꼽아서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허팝이 휴지 탈춤을 추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그럼 지금부터 허팝 휴지 탈춤을 추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하시고! 우와! 발사! 발사! 발단다!!! 와아! 옷걸이를 이렇게 풀어서 네, 여기에 휴지를 꼽아줄게요. 네. 휴지 심은 다 빼줄게요. 드릴을 꼽아줍니다. 꼽아서 고정시킬게요. 됐다! 됐어! 우와, 대박! 자, 그럼 지금부터 하늘에서 뭐지? 아, 휴지 비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이야, 내려라! 왜 안돼? 너네네! 우아!